ㄱㄴ 진짜 다이어트 지친다 내가 다이어트를 하다가 에잇 에잇 아이 참 오늘 짬뽕 국물을 안 시켰구만 다이어트 하다가 너무 멘붕 와서 짜장면 시켰어 좋아졌네 이거 치팅데이 맞아요 치킨은irse 치킨은 반찬이 치킨은 트레이치네و 치킨은 말이 너무 맛있을지 치킨은 근데 이거야 중술이 너무 잘 보인다고? 오이도 마사지 오이도 마사지 오이도 마사지 원래는 좀 유튜브 틀어놓고 유튜브 보면서 먹는데 오늘은 내 거울 좀 보면서 아미는 얼굴 안 보여줄까? 응? 유튜브에 아미 로고 좀 올려 봐봐요 업로드를 안 한지 꽤 됐어 당신들 볼 게 없어 볼 게 응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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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맵고 아이고 치즈볼 아까 너무 아까가 아니었나? 어제였나? 하루가 모르겠다 어제 위버스 보다가 갑자기 라이브 틀길래 누가 남준이 형이 라이브 틀었나? 하여튼 뭐 라이브를 틀더라고요 조용히 그걸 봤다 치아 말 잘하더라 너는 스프고 나는 포크였나? 내가 스프고 이 세상이 포크? 또 하나 명언 남겼던데 찹쌀 탕수육입니다 찹쌀 탕수육입니다 잠깐만 응 ITCH 죄송해요 ㅇ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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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ㅇㅇ ㅇ 고춧가루 이 티셔츠 어디서 봤어요? 내가 이걸 자주 입었나? 한 번밖에 안 입었던 것 같은데 내가 원래는...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는데 8일이면 9월 8일이면 거의 거진 한 달 남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다이어트가 유지할 수 있을까 해서 그래서 지금 너무 배고픈데 하나만 먹잖아 해서 너무 배고픈데 너무 배고픈데 그리고 지금 진짜 배고픈데 배고픈데 감사합니다. 중국당은 잔뜩 아까먹는 거 오늘은 다 먹었다. 딱 정확히 13분 걸렸네. 다 먹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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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매일 저녁을 이렇게 라이브로 한번 해볼까? 메뉴만 다르게 해가지고 근데 다이어트 해가지고 해야 돼서 오케이 굿나잇 괄체 겨울 때 엥주보건지 됐어 제가